안녕하세요. 수우라인댄스 가족 여러분 저는 수우라인댄스의 수우 손수경입니다. 오늘 배워 보실 작품은 클랩 클랩 64카운트 포올댄스이시고요. 시퀄러스 작품이 있는데요. 파트 A 32박자, 파트 B 32박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서는 ABBA입니다. 그러면 먼저 파트 A의 섹션 5입니다. 오른발 퐁어들 힌터치 하시면서 앞으로 넘으시고 오른발 톤 턴 아웃, 셋트업, 왼발 앞으로 브러쉬. 왼발 힌치하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, 왼발 스타일링. 오른발 백, 호흡, 스텝, 스텝. 이제 왼쪽으로 파이밍 1박이 턴, 다시 오른쪽으로 파이밍 1박이 턴, 왼쪽으로 4분의 1 회전. 섹션 2는 오른발 힐 아웃 하시면서 니트 인사이드, 센터. 왼발 힐 아웃, 니트 인사이드, 센터. 오른발 힐 아웃, 니트 인사이드, 센터. 한번 더 힐 아웃, 니트 인사이드, 센터. 왼발 프레스, 스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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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. 섹션 3는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하시면서 오른발로 천천히 두 박자 동안 스윙 입, 오른발 백, 호흡, 스텝, 스텝.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바이밍, 다시 밑에서 위로 바이밍, 왼발부터 포워드, 우업, 우업. 섹션 3는 왼발 사이드 스텝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. 오른발 모아 터치하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. 오른발로 백, 호흡, 스텝, 스텝, 왼발 포워드. 오른쪽으로 헤드 타는 4분의 1, 양발 힐 강수하시면서 네번에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. 파트 A 박자국 섹션 1 1 1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5 6 7 7 8 섹션 3 1 2 3 4 5 6 7 8 섹션 3 1 2 3 4 5 6 7 8 5 4 5 6 5 5 6 7 7 7 7 8 8 8 9 9 9 9 10 10 11 11 7 11 10 12 12 11 12 12 11 12 13 15 15 14 15 15 옆에서 왼쪽 어깨 브러쉬 2번 오른손으로 오른쪽 힙 브러쉬 백으로 오른손 허리 오른쪽으로 헤드텀 4분의 길 왼쪽으로 헤드텀 4분의 길 왼손 들어서 밑으로 스냅 섹션 스트링은 오른발 크로스 스탄바 왼발 크로스 백 스탭 두개 이제 오른쪽으로 2분의 1 회전 오른발 크로스하면서 오른쪽으로 8분의 길 사이 오른발 크로스하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길 사이 오른발 크로스하면서 오른쪽으로 8분의 길 사이 섹션 4는 오른발 스탭 두개 오른발 크로스 오른발 크로스 왼발 크로스 왼발 크로스 B, 박자로, 섹션 1, 1 & 2, 3 & 4 & 5, 6, 7 & 8 & 섹션 2, 1, 2, 3, 4, 5 & 6 & 7 & 8 섹션 3, 1 & 2, 3 & 4, 5 & 6 & 7 & 8 섹션 4, 1, 2 & 3, 4, 5, 6, 7 & 8 섹션 4, 5, 6, 7 & 8, 1 & 2, 3 & 4, 5 & 6, 7 & 8, 1 & 2, 3 & 4 & 5, 6, 7 & 8, 1 & 2, 3 & 4 & 5, 6, 7 & 8, 1 & 2, 3 & 4 & 5, 6, 7 & 8, 1 & 2, 3 & 4 & 5, 6, 7 & 8, 1 & 2, 3 & 4 & 5, 6, 7 & 8, 1 & 2, 3 & 4 & 5, 6, 7 & 8, 1 & 2, 3 & 4 & 5, 6, 7 & 8, 1 & 2, 3 & 4 & 5, 6, 7 & 8, 3 & 4, 5, 6, 7, 8, 1, 2, 3 & 4, 5, 6, 7, 8, 8, 1 & 2, 3 & 4, 8, 5, 6, 7, 8, 8, 1, 2, 3, 4, 5 & 6, 8, 7 & 8, 1 & 2, 3 & 4, 5 & 6, 8, 7 & 8, 1, 2 & 3, 4, 5, 6, 7 & 8, 오늘 배워보신 작품은 클레인 클레인 이었구요. 저희 수업 라인댄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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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